여러분 순양순양 오늘 먹을 음식은 대창이 들어간 순살 닭볶음탕이고요 여기 위에는 뺑초고 여기 이거 자잘자잘한 거는 쪽파고요 잘 익은 배추김치랑 주먹밥 그리고 여기 계란말이 위에 케첩 뿌린 거고 음료는 소주입니다 자 먹겠습니다 대창 대창 너무 맛있어 짠 대떡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팽이버섯 너무 맛있어 치즈볼 진짜 고소하다 진짜 고소하다 뼈는 왕자 매우 고소하다 스트레스도 해봤어요 뭔가 전에도 불닭 빨리빨리 쩔쩔쩔 찹쌀떡 고소한 고춧가루 이거 맛있는데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 난 안주한다고 너무 맛있어서 맛있어 맛있어 먹으면 더 맛있어 맛있네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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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지 치즈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내게 더 맛있엉 맛있어 이건 뱀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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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게 고소했어요 저는 다 먹기 전에 먹기 전에 먹기 전에 먹기전에 먹기 전에 먹기 전에 먹기에는 매콤하고 늘요 고춧가루 그럼 그럼 오늘도 다 먹습니다. 안녕